아 이런 게 노래 부를 때 좀 더 재밌게 멋있게 부르는 느낌이구나 를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극대화라는 단어는 한 번에 껑충 뛰어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보컬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그 목소리를 지도해주고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부분이 점차점차 없어진다 그럼 다시 기초도 알려주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디렉터를 하고 있는 김영민 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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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